예! 잠깐만! 지금 10년입니다! 10년이라고? 난 신분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! 당신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난 여기서 구름풀 박고 기도를 했대 내 평생 최고로 간잖아 결국 군단을 부르면서 그 목소리를 덮어버렸었지만 아무 소름 없었어요 그 목소리는 흔들리면 내 충성심을 비웃기라도 하는듯이 계속해서 속상했어요 이 형은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거라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찌나 감탄을 안했지 여보, 당신 오늘 거기 안 간 거 정말 잘하는 일이야 주여, 저 밖에 우리 불쌍한 두 여자를 괴롭히는 그런 몰상식한 인간의 어깨를 진심으로 괴롭힙니다 준비 됐어! 보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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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